네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AFC 무제한 끝 타이틀전에 도전하게 된 이상수입니다. AFC 시합을 두 번 캔슬했어요. 그래가지고 시합을 빨리 출전하고 싶었는데 시합이 계속 캔슬 캔슬해가지고 마음이 더 조마조마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타이틀전 하게 돼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재밌는 시합하기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. 상대 선수가 인상이 엄청 강해 보이는데 저는 워낙 외국 선수들 강좌들하고 많이 해가지고 신체조건하고 얼굴 그림은 잘 안 따집니다. 그래서 그냥 은행에서는 최선을 하고 경내 시합을 하겠습니다. AFC 대회에서 대회를 뛰게 해준 박파전 대표님한테 강력 다 드리고요. 국내 시합을 오래만 뛰어가지고 좀 긴장되고 국내 선수, 국내 선수들한테 너무 설레고 하는데 아직 노장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. 이상수 선수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한국의 헤비교 최강이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. 믿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AFC 파이팅! AFC 파이팅! AFC 파이팅! AFC 파이팅!